해경 집단 사태로 번진 월북 논란, 명확한 진상 규명이 먼저다. 정부문 청장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1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한 적은 있으나 고위 간부들의 일괄 사의 표명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성열 대통령이 이날 사의를 반려했지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마당에 사의를 나타낸 것만으로도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강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써부르고 부적절하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 총장 등 관부들이 종합적인 책임을 통과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교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마디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는 월북 조작설과는 거리가 멀다.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건 마땅하지만 월북 조작설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집단으로 사회를 표명한 건 외려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2020년 조사 과정에 정 총장과 간부 판명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행위는 엄정하게 사실을 가리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조사한 걸 두고 제3자가 월북 조작설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더구나 해상 치안과 어민 안전을 책임지할 해경 고위 간부들의 고대 순장 제도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건 황당할 지경이다. 2014년 조직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해경 구성원들의 자괴감은 오죽하겠는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격전 진상 규명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첩보 분량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며 월북 조작설을 이어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안보 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개의 소재로 활용하는데 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절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며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대로 여야가 정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상규명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피해와 상처는 오르시 유족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